그리고 이 작품이 엎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감독님이 어떤 한 배우한테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전에 영화가 엎어졌다고 올린 영상이 하나 있을 거에요 완전 최근에 들린 소식 하나 있습니다 와 이건 애매모하네요 이게 그게 뭐냐면 그 감독님이 배우들을 전부 싹 다 바꾸고 그 작품을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좀 많이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첫번째 오디션을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 주었으면은 어 그 작품이 엎어지고 다시 제게 했을 때 아 따른 배우로 대체 했으면 아 그런갑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고지가 없고 그냥 뭔가 물갈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영화가 엎어지고 다시 영화를 제기를 하면은 그 영화 오디션에 합격한 그 배우들을 다시 연락을 주거든요 그리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줍니다 거기서 이제 배우가 s냐 노냐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길이 나눠지긴 하는데 감독님의 인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나봐요 어 두번째는 또 의문점이 뭐냐면 아 같이 리딩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머리를 어 쥐어짜가지고 그 한 작품에 음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어떻게 살아 있게끔 의논 회의 이렇게 했어요 어 배우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엎어진 영화에 다시 감독님의 콜백을 받아가지고 그 영화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뭐 조금이라도 이 작품에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고지를 해줬으면 파이팅 있게 응원을 해주고 어 힘내라고 뭐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런거 없이 입싹 닫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입싹 닫고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이제 막내 배우가 지인이 어 뭐라 그럴까 그 작품에 참여를 했다고 단체방에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단체방이 뭐냐면 카카오톡이에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그제서야 이제 썰을 풉니다 저는 그 배우님을 어 되게 좋게 보고 열정 있고 어 뭐라 그럴까 어 같이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한 동료로서 되게 존경했거든요 근데 아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그런 고지를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엎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감독님이 어떤 한 배우한테 추파를 던진 거죠 추파 이성으로서 추파 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뭐 그거는 뭐 작품이 다 끝나고 나서 했다면은 뭐 뭐 그런갑다 좋아하는 감정이니까 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 리딩하면서 연습하면서 준비 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추파를 던졌다 확실치는 않은데 그런 낌새 뉘앙스 그리고 그 배우님이 말해준 그런 의미들을 취합을 했을 때 결론은 그 감독님이 그 배우님한테 추파를 던졌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상수 감독님의 그런 존경심으로 따라하고 있지 않을까 리스펙을 해가지고 아니면 모티브를 해가지고 홍상수 감독님의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리딩이 돼야지 현장에 나간다 나갈 수 있다 그래야지 현장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의 한 65%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들 간에 감독님 간에 그런 호흡이 맞아야지 그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100% 믿어야 한다? 그런 거는 조금 금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100%가 없어요 뭐 하나라도 뭔가 빠져 있습니다 그 하나에 빠진 거를 어떻게 채워나가냐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문점은 뭐냐 감독님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스텝들이 안 보였습니다 보통 리딩을 하면 감독님, 조감독님, 촬영감독님, 그리고 콘티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독님만 있지 그 외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되게 의문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바닥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모두들 다 열심히 하고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험도 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뭐 5만 가지가 다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멘탈 꽉 잡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아자 아자 맞춰 하라나 아 proszę 커피와 Nah Tapi 고장 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